에스파이 선수 선수가 만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번 대회장을 통해서 창원에 LG 세이커스가 선수가 성공으로 가겠는데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임승훈입니다 안쪽으로 블락샷 돌파 들어갈 때 막혔습니다 공 뺏겼습니다 와이드 오픈인데요 최경이라든지 좋긴 한데 높이면에서는 김민성이 조금 앞서네요. 다시 한번 블럭션. 편유준 선수 품에 안겼습니다. 빠르게 가는데요. 스피드가 좋습니다. 미들레인지. 들어갔습니다. 편유준. KT 위치에. 죄송합니다. KT의 손익. 돌아섰고요. 올려놨습니다. 김대현. 윤동욱. 아, 앤드워. 앞쪽으로 길게. 김도윤입니다. 열렸는데요. 레이업. 득점. 앞쪽으로 길게. 김도윤입니다. 열렸는데요. 레이업. 득점. 자, 이렇게. 레이업. 이준호의 미들레인지. 들어갑니다. 이준호. 이렇게 과감하게 벗어내네요. 직접 볼 수 있고. 직접 갈 수도 있고. 정말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쿼터. 빵구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루즈볼이라든지. 이준호 올려놨습니다. 공에 대한 집착이. 불단했습니다. 비하인드 백 드리볼에 이은 패스. 이준호가 깔끔하게 올려놨습니다. 전반전하고 확실히 틀리네. 이 경우 성큼성큼. 밀고 들어갔습니다. 멋진 플레이. 이영훈. 투 포인트. 자기가 그 팀의 큰 장점입니다. 임승훈 앞쪽으로 레이업 성공합니다. 다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팀의 큰 장점입니다. 임승훈 앞쪽으로 레이업 성공합니다. 김호영. 30번 김호영입니다. 이준호 선수에게 항상 넘겨줍니다. 미들레인지. 들어갑니다. 이준호. 아주 무섭겠는데요. 올 시즌. 앞쪽으로 길게 내어줬습니다. 깨끗하게 올려놨습니다. 현수보다 살짝 작습니다. 다행이네요. 멍고리 들어갑니다. 김민성. 네. 김민성 선수. 살짝 작습니다. 다행이네요. 멍고리 들어갑니다. 김민성. 김호영. 김호영이 길게 줬는데요. 이준영. 이번에는 넣어줍니다. 이영훈가 실패했던. 김호영이 길게 줬는데요. 이준영. 이번에는. 안쪽으로 다시 한번 투입. 이지석.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준영. 깔끔하게 올려놨습니다. 이준영. 스토리아. Deolu 레이지가 승리를 거뒀고요.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